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디 아프세요? 주니 셩는 과일아 주니 셩는 과일아 주 손 셩는 선 주 손 셩는 주니 셩는 과일아 주 손 셩는 과일아 주니 셩는 과일아 주니 셩는 과일아 주니 셩는 과일아 네? 나 병원에 가야 된다 목이 아파서 병원 간다고 보상할게 보상 안하셔도 돼요 보상 싫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10분만 있다가 갈게요 나가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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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 났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?